잠이 깨다, to wake up, 그릇을 깨다, break a dish, 깨닫다, realize, perceive, understand 사물의 본질이나 이치, 진리 등을 깊이 생각한 끝에 알게 된다, 잘못을 깨닫다, to realize one's mistake, 깨뜨리다, break, smash, 단단한 물건을 쳐서 조각이 나게 하다, 거울을 깨뜨리다, to break a meter, 깨물다, bite, bite, 아랫니와 윗니가 서로 닿을 정도로 세게 물다, 사탕을 깨물다, to bite candy, 깨어나다, wake up, 잠들거나 취한 상태 등에서 벗어나 온전한 정신 상태로 돌아오다, 의식이 깨어나다, 깨우다, 깨우다, wake up, What's the difference between 깨어나다 and 깨우다? 깨어나다, no need, don't need an object, meanwhile 깨우다, needs object 잠들거나 취한 상태 등에서 벗어나 온전한 정신 상태로 돌아오게 하다, 잠을 깨우다 깨지다 단단한 물건이 여러 조각이 나다 유리가 깨지다 꺼내다 안에 있는 물건을 밖으로 나오게 하다 가방에서 책을 꺼내다 꺼지다 불이나 빛이 없어지다 불이 꺼지다 The fire goes out or The light goes off 꺾다 break snap snap 물체를 구부려 펴지지 않게 하거나 부러뜨리다 꽃을 꺾다 꽃을 꺾다 To pick a flower Okay Once again Let's repeat Just words and sentences in Korean While I'm reading You can try to read together with me in Korean or translation in English 잠이 깨다 잠이 깨다 그릇을 깨다 깨닫다 깨닫다 잘못을 깨닫다 깨닫다 깨뜨리다 거울을 깨뜨리다 깨뜨리다 깨물다 사탕을 깨물다 깨어나다 깨닫다 의식이 깨어나다 깨우다 잠을 깨우다 깨지다 깨지다 요리가 깨지다 깨지다 꺼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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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방에서 책을 꺼내다 꺼내다 꺼지다 불이 꺼지다 꺼지다 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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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지다 꽃을 꺾다 꽃을 꺽다 꽃을 꺾다 月을 꺾다 꽃을 꺾다 불이 demonstration